안녕하세요. 풍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이번 강의부터 이제 우리 미분 도함수의 활용 활용 첫 문제풀이 강의인데 도함수 활용 맨 앞쪽에 나온 게 접선이지 않나요? 접선, 그렇죠? 접선과 관련된 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깔끔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, 접선. 접선은 예전부터 딱 유형이 세 가지였잖아요? 세 가지 기본 틀을 딱 익혀놓고 그다음에 파생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요?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뭐야? 접점이 좋아질 때 접점이 좋아질 때 두 번째가 기울기가 좋아질 때 세 번째가 곡선 밖에 한 점이 좋아질 때 세 가지 유형이거든 그 중에서 접점이 좋아질 때부터 출발해보도록 하자 접점이 좋아질 때 접선, 접선은 항상 접점이 포인트야 미분을 이용하겠다면요 무조건 접점, 접하는 지점이 포인트여서 접점이 포인트야, 별표 빵 접점 접점이 있으면 땡큐고요 없으면요 설정해야 됩니다 미분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 접점이 포인트야 접하는 지점 있으면 땡큐, 없으면요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 1번 접점이 주어진 경우 주어질 때 접점을 A, B라고 할게요 A, B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접선이 주어질 때는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가 뭘 이끈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방식을 바로 이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자, Y-B는요 기울기는 몰라 몰라 X-A요 자, A, B를 접점 A, B를 지나는 접선이지 그렇지? A, B 이 식에다가 이 자리에 기울기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기울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? F'A'땡 여기까지를 달라 그래서 A, B는 주어져 있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F'A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? 미분한 다음에 이 A값 대입한 F'A가 곧 접선의 기울기지 그렇죠? 됐어 안 되면은 접선 관련된 미분 포마 미분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 해서요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게 혹시나 이게 안 되시면요 포마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해가지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렇죠? 또는 재생모로 앞쪽에 이론 강의를 보고서 공부하시는가 반드시 이해해놓고요 이거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문제풀이 쉽습니다 첫 번째 형 접점이 주어졌을 때 문제풀로 가자 자 Y컬 루트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1 Y컬 루트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? 저런 저런 무리함수 위에 점 마이너스 1,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Y컬 AX 플러스 B일 때 A값 B값 구해서 더해봐라 한마디로 뭡니까? 접선 구해봐라 이런 거잖아 그렇죠? 근데 이게 지금 이 곡선 위에 있는 접점이래 접점 1,2,1이면 성립하자 접점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끝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바로 갈까요? 자 Y 마이너스 1은요 기울기는 몰라 몰라 X 플러스 1이요 이게 뭐야? 마이너스 1,1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알고 있어야 돼 안 되면 다시 포마 정점을 지나는 직선 반드시 이해하고요 이 점 주어지자마자 이렇게 쓰고서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? 근데 기울기가 뭐야? 저거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때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쵸? 됐지?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요 2루트 덩어리 2루트 덩어리 분의 덩어리 미분한 놈 이거 어떻게 해요? 4X죠? 약분하면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미분이 돼요 그쵸? 미분 땡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니까 접점에서 기울기 X가 마이너스일 때의 기울기 갈까요?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요 2,1 아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네요 이걸 여기다가 샬롱 넣어주면요 끝났죠? 접선 형식 따라서 결론 Y는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라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치?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두 개를 뭐하래요? 두 개를 더하래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3 답은 몇 번? 2번이 정답 클리어 됐지? 굿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저 형태 그대로 접점에서 기울 때가 제일 편하죠 쉽고요 그쵸? 쉽고 편해 그래서 뭐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그림까지 그려주면 여기 Y컬 FX 이렇게 있는데 Y컬 FX 대충 그려놓고 접점 A,P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때 이걸 접하는 이 접선에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지나죠 접선이 그러니까 여전히 A,P를 지나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?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요 뭉값 뚜리로 미분한 다음에 F'A값 이게 바로 기울기라고 됐어요? 하나 더 풀게 Y컬 X 곱하기 2X 곱하기 Y컬 X 곱하기 2X 곱하기 2X 곱하기 1 그렇죠 자 이런 곡선의 0,-1에서의 접선은 0,-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렇죠 일단 0,-1이 접점이니까 바로 날아갈까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Y-1 Y-1 기울기는 몰라 X-0 떠들어 0,-1을 지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직선인거지 그런 직선에다가 이제 이 접선에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뭐라고? 이거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기울기 땡 됐어요? 쉽죠? 자 갑시다 Y'은요 미분한다 앞미분 뒷곱 앞미분 뒷곱 2X 승 상수항이요 상수항은 날라갈거에요 그렇죠?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? X는 0 집어넣어주면요 우리가 찾는 기울기요 2의 0수는 1이죠 0이니까 1이네요 그렇죠? 자 Y' X가 0일 때에 그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?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Y- 이렇게 간단히 떨어지는데 구하라고 했네요 구했네요 그렇죠? 너무 쉽네요 두 줄이면 끝나니까 자 돌아가서 우리 접선 유형 세 가지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이 세 가지의 기본 틀을 반드시 켜야 돼 그중에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가장 간단하다 해당하는 접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식을 세운 다음에 이 기울기는 뭐라고요? 주어진 함수 미분에서 해당하는 지점에 X와표 대입해주면 기울기 나오겠지 됐나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